이렇게 물때가 까끗이 넘게 아예 호피 찾기가 힘드네요 이것도 또 한 점이 긴 거 맹긴데 긴가 아닌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호피가 긴 것 같아요 제가 또 무리가 세척갖고 보여 드릴께요 이 호피도 무늬가 아름답게 잘 나왔죠 이 호피는 산수연속으로 조그마하군이 하다 무늬 참 이쁘게 잘 나왔네요 이 호피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이쁘게 잘 생겼네요 이 호피는 미색인데요 미적지교는 조그마하군에 이쁘게 잘 생겼네요 미적지교는 조그마하군에 이쁘게 잘 생겼네요 미적지교는 제가 더 시켜서 보여 드릴께요 여기도 호피 같은게 씻어봐 야 확실히 알겠네요 제가 이따가 또 씻어갖고 보여 드릴께요 이것도 조그마하군 애기 호피 한 잔 보여 드릴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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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